제 영상 정보발겸 재생방송 영상을 보려는데 영상이 재생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. 지금 고정댓글에 있는 영상을 클릭하면 당연히 재생이 됩니다. 맞아요 재생이 됩니다. 근데 여기서 화질을 1080으로 설정하면 재생이 안됩니다. 제 폰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. 제 컴퓨터로도 해봤는데 안되더라구요? 네이버로도 안되고 구글로도 안되네요. 왜 그럴까요? 처음에는 제 컴이 구려서 그런가? 생각했는데 제 톡방에 다른 사람들도 화질을 1080으로 설정하면 다 안된다고 하더라구요.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? 웃긴건 화질을 360으로 설정하면 재생이 잘됩니다. 그러다가 480으로 설정하면 다시 안되고 화질을 360으로 바꾸니까 바로 되네요. 이건 뭘까요? 버그? 그냥 서버 오류? 아니면 이 영상에 제가 모르는 저주라도 있는걸까요? 그럼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영상이 재생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. 유튜브 영상 편집해 주세요! widz